대전, 세종, 충남 지역 고3 학생들과 수능 시험 수험생,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고3 학생을 비롯해 내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교육 공무직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직원 전원이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재수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대입 수험생들은 이달 중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면 다음 달 중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사와 중학교 교직원, 아동시설 교육 보육 종사자에 대한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되고 접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